주사님 혹시 저희 김포스천 유튜브 즐겨보세요? 즐겁습니다 어... 화이팅! 주사님, 혹시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오셨다 주사님! 오늘 브이로그 촬영하는 거 아시죠? 오늘이에요? 네 왜 말 안 해줬어요? 어떠세요? 오늘 촬영하시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아 이게 약간 연예인의 삶인가 싶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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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포시청 공보 담당관실 미디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은입니다 제가 있는 공보 담당관은요 홍보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맡아서 유튜브 관련 영상 제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에는 추가로 촬영할 게 있어서 마송으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내일의 convince 레디 투 워크 식사 한번 보실네 에지 홍보 물 굿즈거든요 암금 꼭 각종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있고 어? 이건 제 아침입니다 ㅁㄲ're 서로 겨울에 함께 오늘의 메뉴는 스파게티와 마늘빵, 감자그라빵 샐러드입니다. 이 구성에 낭낭하게 3,500원.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심지어 맛있어. 제가 먹을게요. 스탠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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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스탠디밤. 이게 뭐예요? 미션지. 미션지요? 다섯 명 늘리기요? 네. 알겠습니다. 전달받은 미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유튜브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될텐데 걱정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볼게요 혹시 저희 김포시청 유튜브 즐겨보세요? 즐겨봤습니다 유튜브요 혹시? 구독을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유튜브 한 번 하셨나요? 구독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보세요 지금 미션중이거든요 김포시청 유튜브 구독 중이신가요? 오늘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송으로 출장을 나가는 길입니다 차를 몰고 갈 거고요 저 운전도 잘해요 가면서 할 게 있을까요? 저 운전할 때 말 못해요 말 시키지 마세요 여기 시장에서 일반인 두 분 유튜브 구독 시키면 성공한 걸로 해드릴게요 진짜요? 네 두 명만 더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맛있겠다 이거 최고 맛있는 그런 호떡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시청 유튜브 보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주로 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예쁩니다 아 그럼요? 유튜브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 김포시청 유튜브 담당 팀이거든요 저희 김포시청 유튜브 담당 팀이거든요 혹시 저희 미션 중이어서 유튜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뭐? 이거? 이거 내가 샀지 응 내가 샀지 너무 오버한데? 네 벌써 시간이 6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퇴근할 시간이 됐네요 저희 앞으로 유튜브 더 커져서 구독자 더 많아지면 앞으로 더 많이 봐주실 거고 이런 일이 더 많아질 텐데 누가 저 알아보면 어떡하죠? 아 되게 제일 걱정이에요 앞으로도 저희 김포시청 유튜브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nieuws